우리 1세대의 1세대 아이돌 유비스의 장민호 씨! 유비스의 장민호 씨! 유비스의 장민호 씨! 아멘 대박이 민호 아 민호씨 최고 애미야 웃긴다 그치? 저 이 분위기 좀 계속 살려주면 안 돼요? MT의 꽃은 바로 댄스 신고식 아니겠습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만의 파티 댄스 신고식 첫 번째 D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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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구식 이 팀 다 알아? 자, 가자, 걸어, 렛츠고! 아, 잘했다! 계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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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재 계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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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자, 음악 바꾸겠습니다. 배영남씨,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드디어 나옵니다. 쿨, 제이! 셋! 운는 거 봐, 운는 거 봐. 운는 거 봐. 실제 담당 대결이 할 수 있어요. 우아! 아, 카이삼이! 카이삼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빛,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게 뭐야? 뭐하는 거야? 같이 와, 같이 와, 형! 다 같이, 다 같이 온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른쪽 파도! 여기 오른쪽 파도! 자,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와! 이게 멋이라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멋 뭔지 알지! 이게 뽀대야, 뽀대! 뽀대 천국이잖아, 봐봐! 뽀대잖아, 뽀대! 촉촉해, 촉촉해! 예예. 지금 나는 움직일. ление? 팬들도 우리 피스젝 못 지하케 끼들이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팬분들의 끼를 한번 엿보는 시간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좋죠. 네. 다다다 봐 봐. 서로 괜찮아? 떨려, 너 지금. 뭐가 떨려? 한 단과리 해야지! 뒤에 우리가 있는데. 야 걱정하지 마, 형들 있잖아.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했지 않은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사랑 부녀회입니다 한사랑 부녀회 어떤 무대 준비했었어요? 우리 저스틴 리버의 파츠 세잖아요 그대를 위한 천도 복수가 그대와 떠난 통영 바다 그대와 마신 보석 녹차 그대와 닮은 후레지아 전도 복숭아 그대와 떠난 통영 바다 그대와 떠난 통영 바다 그대와 떠난 전도 복숭아 그대와 떠난 통영 바다 그대와 닮은 수덕 녹차 그대와 닮은 후레지아 우리 저스틴 리버의 전도 복숭아 복숭아 비대와 마신 보석 성uten 기도 수 timer 아빠 아 contre 장애두 그대와 마신 보석 어 나 안 갔어? 안 갔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섹시 뮤직 하하 섹시 뮤직 어색 견누 섹시 섹시 뮤직 하하 섹시 뮤직 어색 견누 컴온 질러 질러 I want some hats 너무 좋아 σ 마무리 가자 magnific 조회로 쉬연도 다시 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 아이구 왜 이렇게 늦겼olved 백수 신기신거 아이고 너너봐 아니 지금 놈누바 falt지만 캐릭터를 기가 막히고 지금 안에다가 내려놓은 거 아니야 지금 뒤집어 어필판 봤어 처음 보지? 여기 조 사장이라고 미인이시네 둘이 부부예요? 아니요 오늘 처음 봤어요 제발 인정 이게 상이야 그래서 머리에 다 베겨서 펴 보세요 백수 아줌마가 왜 이렇게 미인이죠? 아니 이렇게 사는 걸 어떡해 아니 정말 그럼 오시지 마시지 그러셨어요 하이 사랑 사랑해잖아 아니 어머 이분 저 담배 많이 피시네 목소리가 끊었어 나 할렐루야 되고 끊었어 목소리가 갈라지셨어 나이가 제가요? 네 아유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돼 아유 우리 다 얘기했어요 나이가 우리보다 위 같았는데 몇 살이라고 했는데 저희보다 진짜 위 아닐까요? 마흔일곱 마흔일곱 살이요? 혹시 대학 8학번 아니에요? 조용히 해 언제 때리려고 미쳤지 안 하시네 이게 아주 넘긴다 조사장 백숙 가져왔으면 백숙 좀 까 백숙 좀 까 백숙 좀 까 가져왔으면 아유 물려 아유 물려 아유 물려 가만히 있어봐 능이 백숙이네 능이 능이 백숙이네 이거 능이 안 봐봐 우리 저기 그러면 날도 더운데 세수라도 한 번 하시라고 그 사람이요 위생이 엄청 시켜쓰는 사람이에요 이 세수라는 게 사람의 정신도 한 번 말끔히 한 번 좀 깨끗해 해 주고 그렇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낯이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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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남자들은 귀 뒤에 놀이다 여기 여기 놀이다 길이 잘 닿아야겠네 귀 바퀴 따라서 이렇게 그렇지 이쪽도 보여줘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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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안 해 까지 우리 귀에서 냄새 많이 나거든 돌았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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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이렇게 만나서 얘기 듣고 하니까 감동이 훨씬 더 큰 것 같고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팬분들이랑 직접적인 소통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 무대를 좀 많이 만들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 보자 예정 예정 예정